어서오세요 핸드폰 네 잠시만요 아저씨 내가 계산 때문에 기다려야 돼? 손님이 왔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브라나 정말 이렇게 두렵기 힘드네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알바 처음이야? 아불 저기 있잖아 저기 눈이 없어? 대체 뭘 배운거야? 자세해 자세해 여기 카드 꽂아드릴게요 어 오빠 아니 오빠 전에 기다렸지 오늘? 그래 좋아 아 내가 저번에 사달라던 거 그거 샀어? 아 그거 없으면 안 만나려고 그랬지 네 민석아 잘 지내고 있니?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가 좋구나 아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조만간 같이 보자 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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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항적 주제의식을 위해 주로 부정적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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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버지 아.. schon hat er 아버지 엄마 보러 간다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신 거예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오늘 수영 씨랑 약속이 있는데 어때? 젊어 보이니? 오늘 엄마 길이잖아요 잊어버리신 거예요?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잖아요 응, 오늘이 길이었나? 이번에는 혼자 갔다 와 아버지 엄마 나왔어요 올해는 혼자야 아빠는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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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자 랏랏 하 어 진짜? 아멘 işt 왜 전화 안받으시지? 아버지! 들어왔어요!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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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꼴 이게 대체 뭐예요? 거실은 저건 또 뭐구요? 아들아 그녀가 떠났어 아버지 일단 밥부터 밥부터 드세요 아버지 이러다 진짜 죽어요 뭐라도 좀 드세요 아버지 뭐에요? 네 고마워 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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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화 왔는데요. 민숙아, 제발 수영이 좀 찾아줘.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어떻게 날 버려? 너희 엄마랑 똑같은 거야?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거야? 진짜 좀 제발 좀 그만! 공헌 좀 하시라고요. 알겠어요. 제가 찾아볼 테니까 아버지 여기 꼭 붙어 계세요. 응, 알았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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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. 잘 가. 자. 바쁘러 굿고 살 수 있겠네. 쒜이. 저기요. 네? 저 혹시 김수영 씨 맞으세요? 네 맞는데 아 오늘 예약하셨구나 그쵸? 아니요 그럼 정민수 씨는 아세요? 그게 누구지? 남자가 한둘이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아 씨...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아 뭐래? 그래? 그래? 그래서 어쩌라고? 내가 뭐 보상이라도 해줘야 돼? 네 애비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누워? 아휴 진짜 꼬라지 하구나 씨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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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. 아 아 스읍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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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!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잘 살기로 했잖아요 민석아 소영이는 나의 전부였어 근데 내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 여자 제가 알아보니까 사기치고 다니는 여자였어요 아버지 돈만 뜯어 간 거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뭐 뭐라고? 아니 아니야 수영씨는 수영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수영씨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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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족이 피더미를 안게 됐어 아버지는 여자에 미쳐서 내 인생까지 망한 것 같은데 엄마 곁으로 같이 가면 편해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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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